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업뉴습입니다. 이제 또 새로운 한주가 시작되었는데요. 이제 10월달이고 시작되는 만큼 테슬라의 3분기 출고량 실적 또한 화요일 혹은 수요일날 발표 될 예정이구요. 이 결과에 따라서 여기 260달러의 저항선을 뚫을지 말지가 결정되는 만큼 중요한 날이 눈앞에 와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3분기의 출고량은 어떤 전망을 앞두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월가에서는 테슬라의 3분기 출고량으로 약 46만 5천대가 될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으며 이 수치는 지난해 동북이 대비해서 7%의 성장을 가리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딥 워터 에셋 매니지먼트의 진 머스터는 테슬라가 3분기 출고량을 못 맞출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의견을 표현하였는데요. 컨셉은 46만 5천대인 것에 비해서 진 머스터는 약 45만 2천대로 7%의 성장률이 아니라 4%의 성장률을 기록함으로써 컨셉에 부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바라본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가 컨셉에 부합하지 못한 실적을 보여준다면 어떤 모습을 보여준지 잘 모르겠지만 우선 진 머스터를 의하면 컨셉 이상의 수치를 테슬라가 보여준다면 굉장히 좋은 소식이고 그가 예상하는 것처럼 설사 컨셉 이하의 수치를 보여준다고 해도 그래도 나쁘진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두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 시나리오인 컨셉 돌파를 가정한다면 이미 테슬라는 3월달에 마이너스 9% 6월달에 마이너스 5%를 기록한 상태에서 이번 9월달인 3분기를 기준으로 플러스 7%의 성장률을 기록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턴아라운드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좋은 주가 흐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컨셉은 돌파했고 성장률은 턴아라운드를 하게 되는 것이니 주가의 상승은 어쩌면 당연한 리액션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만약 테슬라가 컨셉을 돌파하지 못했을 때 상황인데요. 여기 이렇게 설사 7%의 성장률 컨셉서스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테슬라가 마이너스 성장률이 아니라 여기 이렇게 플러스 성장률의 출고량을 보여주기만 한다면 괜찮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그 이유는 이렇게 두 가지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에 플러스 성장률을 보여준다면 올해 처음으로 플러스 성장률을 갱신하게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테슬라가 출고량 컨셉을 미스하게 되는 데에는 일론 머스크의 꾸준한 정치적 발언에 의해 영향을 받은 부분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테슬라의 2분기 어닝콜의 CF4 발언에 의하면 3분기를 시작으로 해서 성장률의 개선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도 했기 때문에 테슬라의 성장률이 회복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약해서 말하자면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발언에 의해서 3분기의 출고량이 타격을 입은 것으로 확인되는 상태에서 만약 3분기의 컨셉을 이번에 돌파해준다면 더할 나위 없는 실적이자 턴어라운드인 것이고 설사 컨셉에 부합하지 못하는 실적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발언에 의한 것으로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해준다면 계속 턴어라운드가 이어짐에 따라서 좋은 주가 이름을 결국 보여줄 것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진 머스터가 말하는 발언들이 실제로 그러한지 이번엔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와 비교를 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것은 월가의 평균 실적 예상체로 24년 2분기 때만 해도 이렇게 EPS 성장률은 마이너스 42%일 정도로 굉장히 약했고요. 매출 성장률은 여기 이렇게 고작 2.3%였다면 3분기를 시작으로 EPS 성장률은 비록 마이너스이긴 하나 여기 마이너스 8% 정도로 크게 개선이 될 것으로 보이며 매출 성장률은 9.88%로 잘하면 10%의 성장률 또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 상태입니다. 24년 3분기와 4분기는 테슬라에 있어서 본격적으로 실적이 회복되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25년 1분기를 시작으로는 턴아라운드가 시작될 수 있는 시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 머스터가 말한 것처럼 24년 3분기 추호량 컨센트를 만약 돌파해준다면 매우 좋게 했지만 설사 돌파해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플러스 성장률을 보여줌으로써 마이너스 성장률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면 장기적으로 턴아라운드를 향한 셋업은 점점 가까워진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것은 펀드멘탈적인 부분이고요. 실제로 컨센트를 미스했을 때 여전히 주가가 버텨줄지 말지는 시장의 판단에 따라 달려있겠습니다. 테슬라의 3분기 추호량을 앞두고 테슬라의 이번 주 옵션 만기일 현황은 이와 같은데요. 이번 옵션 만기일은 지난주와는 달리 그래도 260달러부터 280달러까지 꽤나 빽빽하게 코옵션 세력들이 포진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냥 한두 개의 포지션에 집중되어 있다면 주가가 쉽게 올라가면서 어느 지점에 테스트를 해주겠지만 지금은 워낙 넓게 많이 잡혀있기 때문에 제가 바라봤을 때는 그래도 3분기 추호량 컨센트를 돌파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테슬라에 대한 업데이트는 제가 하루에 두 번씩 매번 공유 드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옵션이나 수급 현황, 차트 분석 그리고 그 외에 이슈에 대한 분석들을 매번 트래킹하고 싶시다면 텔레그램이나 혹은 여기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조인해주시면 되겠고요. 제 분석을 듣는 여러분들이 돈이 아깝지 않도록 저는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여기 거시경제나 원유 분석 그리고 그 외에 저평가 기업들까지 정말 큰 비용을 제가 지불하고 분석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만큼 고정 댓글에 있는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를 참고하신다면 투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테슬라는 업데이트를 간략하게 하였는데요. 그럼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저평가 기업이면서도 최근 드디어 날아가면서 인내심의 결실을 맺은 종목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 기업의 이름은 바로 알리바바인데요. 알리바바는 무려 3년에 걸쳐서 고점 대비해서 81%나 하락한 중국 최고의 기업 중 하나입니다. 이 기업이 하락한 이유는 중국 정부에서 테크 기업을 상으로 규제를 펼쳤고 그 과정에서 많은 투자들이 빠져나갔으며 저평가임에도 불구하고 더 저평가이고 무려 3년을 걸쳐서 하락하면서 중국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된 나머지 대부분의 투자들이 외면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투자하면서 한 가지 배운 것은 주가는 언제가 되었든 간에 결국 펀더멘탈에 부합하게 되어 있고요. 대다수의 투자가 외치는 방향이 아니라 반대로 갔을 때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으며 기업이 시장으로부터 외면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외면 받게 되었던 악재의 이유가 해소될 수 있는 등의 총매제가 생긴다면 저평가인 다음에야 시장은 호재를 무시하지 않고 그 저점을 선점하러 빨리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알리바바는 무려 45%나 이렇게 상승을 하였고요. 프리장에서도 약 3% 정도 더 상승하면서 저점 대비해서 50%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주봉 관점에서 이렇게 끝없는 하락 트렌드를 부수고 이제 드디어 이렇게 상승 트렌드로 방향을 잡아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언제 저평가 끝날지는 아무도 몰랐고 저 또한 타이밍을 맞출 수가 없기에 저는 저희 멤버십 분들상으로 1월 24일날 알리바바 주가가 70달러일 때 이렇게 분석을 드렸고요. 약 8개월을 걸쳐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흐름 속에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빠른 주가가 상승이고 빠른 수익 실현이지 주가가 상승할 확률이 높고 낮음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회비용을 밀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제가 중요시하는 것은 기회비용보다 특정 평당가를 기준으로 주가가 오를 확률이 높으냐 낮으냐 이고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그 시간을 최대한 이용해서 대응을 해서 좋은 평당가를 구상하였다면 기회비용을 조금 잃긴 하겠지만 그 대가로 좋은 평당가를 얻을 것이고 알리바바와 같이 한꺼번에 그 기다림에 대한 보상을 얻을 수 있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알리바바는 저점 대비해서 50%나 올라왔고요. 50%가 올랐기 때문에 마음이 바뀌면서 다시 투자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지금 고민한다는 것은 1월 24일을 시작으로 약 8개월이란 기간의 기다림을 기회비용으로써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지불하지 않은 만큼 이제는 더 높은 비용을 주고 매수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매수를 하지 않는다면 고민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어쨌든 기회비용과 안전받이는 서로 트레이드오프의 관계에 있으며 1월 24일 분석을 드리고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사실 1년도 안되는 시간인 만큼 저점에서 저와 함께 매집을 하셨다면 이제 즐기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매수할까 말까 고민이 된다면 그러한 부분들은 스스로 공부를 하셔가지고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수한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해 드리자면 우선 알리바바의 상승의 총매제는 중국의 부양책도 있긴 하나 궁극적으로 중국 정부에서 테크기업을 상으로 규제가 드디어 끝이 났다는 점입니다. 부양책이 꾸준히 잡혔을 때 그때 비로소 더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이라고 봅니다만 적어도 이제 그 악재의 원인은 막을 내리는 것입니다. 차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약 50% 정도 상승하긴 했지만 알리바바는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여전히 저평가이며 사실 지금의 위치는 여기 이렇게 상장했을 때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거의 똑같죠. 어쨌든 밸류에이션이나 옵션 현황 그리고 차트 그 외의 분석들은 전부 다 제가 멤버십 분상으로 분석을 드린 상태이고요. 알리바바 또한 제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 만큼 메일은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변동사항이 있거나 알아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업데이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